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쉽고 예쁘게 묶어 볼게요. 머리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위의 머리만 묶으면서 마지막에 쏙 빼주시면 돼요. 좀 크게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머리가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남은 밑에 머리는 반 나눠주시면 되고요. 위에 묶고 남은 머리가 길다면 이렇게 고무줄 사이에 넣어서 쏙 빼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머리 반 나눠준 머리는 한쪽씩 잡아서 엉키지 않게 대충 손으로 이렇게 빗질 해주시면서 비틀어주세요.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비틀어주시면서 머리를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돌리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끝까지는 돌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을 찾고 계시면서 고무줄 준비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혹시 삐져나오는 머리는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때 해주시면 되니까 일단은 무시하시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면서 이제 밑에 머리만 이렇게 머리 벌려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랑 가운데 머리만 모양 이렇게 벌려서 볼륨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위에 머리는 아까 볼륨 만들어주고 모양 만들어준 상태니까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머리 조금씩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액세서리 뭐 해요. 액세서리 포인트로 하셔도 예뻐요. 첫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탑 부분 모아서 느슨하게 묶어주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수리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느슨하게 묶어줬어요. 남은 머리 반 나눠서 양쪽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X자로 이렇게 교차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살짝 손으로 갖고 계시면서 밑에 머리만 그대로 올려서 양쪽 머리 한 번 더 잡아당겨주시면 좋고요. 가운데 머리만 여기 고무줄 공간 사이에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양쪽 머리 한 번 더 잡아당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머리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하셔도 돼요. 머리가 길다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그 위로 끝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머리가 짧다면 그대로 하나로 모아서 끝 묶는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삐져나오는 머리나 챙찍 머리는 이때 최대한 잡아서 잡아서 고무줄 하나 더 준비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면서 끝을 쏙 빼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올려서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공간 사이에 머리 쏙 넣어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여기 끝부분만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 끝부분만 고정해 주셔도 꼭 전체 머리가 풀리지 않아요. 끝부분만 두 개든 세 개든 머리 빠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머리 조금씩 벌려서 볼륨 만들어 주시면 더 예쁘겠죠? 가운데 잘 보시면 고무줄이 살짝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헤어 악세사리 포인트로 해주셔도 좋아요. 여기 탑 부분 묶어준 머리는 머리 조금씩 빼서 좀 자연스럽고 예쁘게 좀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생략해 주셔도 돼요. 잔머리 스프레이 뿌리셔서 정리해 주시면 더 예쁘겠죠? 두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한번 묶어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 헤어는 양쪽 머리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는 양은 많이 남겨주셔도 되고요. 적게 남겨주셔도 돼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뒷머리 남은 뒷머리는 이렇게 세가닥 닿기 해줄게요. 세가닥 닿기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정말 똥손도 할 수 있는 세가닥 닿기 방법이 있으니까 모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대충 정말 모양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정말 대충 이렇게 따라주시면 되고요. 양쪽 머리 이렇게 손에 잡히는 공간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정말 손에 잡히는 공간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양쪽 머리 양쪽 머리 그대로 잡아서 끝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짝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세가닥 닿기 해준 머리 윗부분은 살짝 이렇게 위로 빼주세요. 살짝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빼준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빼주시고 끝 묶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묶어줬어요.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최대한 가까이 잡아서 고무줄로 묶어주면서 끝을 쏙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머리 그대로 올려서 여기 끝머리 묶어준 고무줄 묶어준 부분까지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머리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정해 주실 때는 이제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비녀로 이렇게 꽂아서 고정해 줄게요. 뭐 이거는 비녀 꼭 아니어도 되니까 실핀이든지 아니면 U자형 비녀 아니면 일자형 비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볼륨 조금씩 만들어서 고정해 줬고요. 세 번째 머리도 머리 조금씩 빼서 볼륨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영상 보고 괜히 뺐다 싶더라고요.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깔끔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머리도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